네 오늘 그 의룸 신반 네 신반 지금 이회장님 저 한금만 놓고 혼자 좀 마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까? 완전 만지는 차입니까? 그 저 이회장님 올해 재배한 장목은 마늘하고 양파 양파하고 겨울 장물래 네 그리고 어 올해 그 저 초부터 해가지고 올 4월 초선부터 해가지고 어 어 어 마늘하고 양파 그 다음에 또 하우스 양파 하우스 양파 예 실너비 에 야 가지가지 스피어 그 다음에 또 대파 대파 대파는 뭐 내년 그 6월달에 정해지 올해는 대파 안했었습니까? 원래 했지 대파 대파 그 다음에 콩 재배했습니까? 콩 요중에서 재배했을 때 그 우리 한금만 놓고 행정 몇가지입니까? 마을 저보다 했어요 마을 몇프로 그 경제적 소득은 발생했습니까? 약 몇프로 정도 마을들은 뭐 다른사람보다 한 40%는 낫지 40% 예 양파는 양파는 내 지금보다는 한 70% 낫는 유명해서 70% 예 한번도 못 뺏는데 1.5% 빼서 그냥 낫지 하우스 샐러리 샐러리는 별 재배는 못먹고 예 요거는 뭐 동일했고 예예 동일했고 하우스 양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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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나고 숨막혀 아프고 아 요거는 하우스 고온 한길만 마을인식이 요것도 실패 네 대파는 재배를 많이 봤습니다 대파는 몇프로 받습니다 대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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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프로 대파는 80% 80% 예 콩 콩 도 한 40% 예 콩이 안 들리던데 아 동일한거 하나고 하우스는 그 관리부조 관리부조 이거 하나 빼면 지금 우리 예장님이 총 그 40%가 두개고 80% 70% 이래니까 요거는 75% 75% 요거는 40 42개 그러면 약 요기다가 10을 끌어올리면 약 65% 60% 정도는 이상 평균 평균 60% 정수했으면 2년 농사 2년 농사 60% 정수했으면 2년 농사하고 조금 넘습니다 100% 30% 3600개 받았으면 여름 농사 구말빨이 어디있노 설달 농사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홀농국을 이래가지고 대박내시다니까 상당히 고맙고 어 지금 올해 작기가 겨울작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이제 마늘하고 양파가 겨울작기 들어갔고 이 겨울작기 들어간 이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무엇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하자면 지금 환경으로서는 우리를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경이 좀 어렵지 예 지금 왜 환경이 어렵냐면 비가 많이 오면 큰잎이 하나 사라지고 작은잎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비에 의해서 식물의 행동이 큰잎의 영양소를 빼서 작은잎을 하나 만들면 몸풍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봄에 역시 마찬가지 이 현상이 동일했거든요 지금 가을이 역시 일어난 일인데 이거 전체 자연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좋은 일인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잎에 있는 영양소를 뿌려내려서 몸속에 영양을 저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우리 겨울작물을 새로 시작하는 양파나 마늘한테는 이게 완전 취약입니다 잎의 영양이 손실된 만큼 우리가 잎으로 영양을 공급해줘서 이 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이 마늘이 지금 자세히 보면 노래져버립니다 이거 꼽아서 노래진 것도 있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노래져버립니다 이 마늘은 잎이 이 그 이동을 해버린 영양소가 그러면 이 영양소 이동해야만큼 어디서 영양분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냐면 뿌리로 먹는 시간은 너무 늦어서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잎으로 비 오기 전에 먹여서 이 행동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영양 공급에서 지금 가을에 제대로 한 3번까지 지금 시기에 3번까지 염멘시기 했다는 겁니다 세부대 농가들은 노협이 잘 안 생겨요. 우리 배수님 노협 있습니까? 아니 누구도 없는데. 지금 몇 장 지금 됩니까? 네 한 여덟 장. 여덟 장이요. 넉 장을 넘어가면 넉 장을 넘어가면 종부의 영향을 따시고 노협이 된다는 거죠. 넉 장까지 종부가 빨아먹고? 종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까지 종부도 남아있어. 있겠지. 아닙니다. 제껏 남아있어. 그거는 그전에 보충을 해 줘 가지고 남아있게 만드는 거지. 일반 대다수 이거는 종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늘이 크고 있을 뿐이지 종부 없어요. 마늘이 생긴데 벌써. 네. 마늘이 생겨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미 그전에 싹 다 쓰고 있는 마늘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배수원식 거는 그러면 여덟 장인데 종부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 사용하기 전에 또 채워 놓고 채워 놓고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종부가. 그럼 종부가 남아있다는 거는 하엽 제일 첫잎을 안 마를 수가 있어요. 제일 첫잎은 종부의 영향이 사라진 수가 있지 바로 그 목숨 끝이라. 그런데 종구를 살리내 버렸다는 거죠. 조금 그 잎이 한 넉 장이나 다섯 장이 될 때 종부의 힘이 있을 때 영향을 공급해 가지고 잎을 두텁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가을비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도 잎을 두텁게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수원식 같은 경우에는 마늘 굴을 더 큰 거 심은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큰 거 심은 나. 제꺼. 제꺼 버려진 게 된 거. 그걸 다 심으세요. 작년부터 종부 쓰고 있네. 네. 적은 우리 황금알롱법에 한 종구이기 때문에 종구 자체에서도 영향이 많을분들은 이게 영양소를 다 쓰기 전에 공급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을비가 많이 올 때 우리 마늘은 아랫잎 먼저 태어난 이 잎에서 영양소가 이동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동하면 이게 중심으로 가고 자기한테는 관이 다 껴 버려 잘 안 와요. 또 안에 걸 잘하고 잎지는 죽어요. 결국 유명한 건 계속 보청을 시켜주기 때문에 폰잎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엽에다가 잎의 두께를 계속 해 주지 않으면 이 몸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안에 태어난 건 작게 태어나고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구를 크게 심는 원인이 잎 전체와 몸통을 큰 걸 갖기 위해서 큰 걸 심었다는 거죠. 그렇지. 배수원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쏙쏙 작은 걸 심었어도 큰 걸 만들어낸 원리는 잎의 영양이 소멸되는 시기를 악당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시켰다는 거죠. 잎을 계속 살을 찌고. 그런다고 해서 비로나 퇴비양을 남보다 더 늘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죠. 니 종이 몇 번씩 있노? 전주 겨울에 한. 겨울에 한. 다섯. 다섯. 11달에 한. 12월에 한. 12월에 한. 세월 치고. 총. 총. 총은 한. 20 넘게 찌지. 그런데 지금. 저. 뭡니까. 겨울에. 12월에. 12월에. 연맹 시비하고 맹물을 뿌리려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멀 했다고요. 그런데 남해에서. 1월에. 남해에서. 1월에. 1월 초에. 연맹 시비하고. 이 사람이 하도 뿌리라 그러니까. 만을 두 골만 맹물 시비했어요. 한입끼리다가. 요 두 골만 탁 커버려요. 똑같이 영양을 먹었는데. 이 두 골만 멹물 시비했어요. 그냥 딱 커버리니까. 아차 이거 다닌거에요. 그런데 배수원씨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습득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연맹 시비하고. 맹물 시비를. 할 때마다. 하루나. 이틀 있다가. 맹물을 뿌려줬어요. 그런데 배수원씨 그때 쓸 때. 고압뿌무기 안하고. 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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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무기 있다 아입니까. 그래. 플라스틱 붓무기에요. 그거에. 밭대로 두개 사가지고. 네. 멋있다. 그렇지. 네. 그. 다 비슷하다. 나는 그러나. 거짓분도 어떻게 시작한다. 질통. 붓무기. 그 작은 양을. 물을 줘도.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식물이 이동 양을 보면. 물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이동한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딱 들어가면. 그게 촤악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요렇게. 시작은 요렇게 하고. 지금 일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늘 전반적인 걸. 본게임으로 다시 가르쳐 드려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